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 존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월 20일에서 1월 26일까지 타로뉴스에서 드리는 별자리별 타로 추가 눈세 여러분들께 다시 뽑아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25일부터 해서 26, 27, 28 명절이죠. 명절, 그러니까 설날이 이번 주에 끼어 있죠. 자, 그래서 1월 20일에서 26일까지 여러분들이 고향 땅을 가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한 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자로서의 입문을 다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설 소리만 들어도 머리 아픈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좋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자, 그런 한 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별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특징적으로 볼 것은 없고요. 중요한 일이라면 1월 25일에 물병자리 사도에서 신월이 아침에 6시 41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염소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1월 25일 날 물병자리 사도에서 신월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속 신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월은 달이 만들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신월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도가 잘 먹힌다. 그래서 소원을 적어라. 자, 제가 동영상 속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새로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신월 기도요법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물병자리 신월이기 때문에 특히 달이 물병자리에 있거나 어센던트가 물병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물병자리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효과가 가장 좋은 분들이 그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물병자리란 자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별자리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다같이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또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해미리 조언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하는 자,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날이 좋은 어떤 별자리가 물병자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저 달 만들어지는 날부터 해서 자, 기도를 하면 좋겠죠. 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에게 좋은 어떤 기운으로 온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있는 물병자리 신월 기도는 우리 타로 뉴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따로 적어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타로 뉴스를 시청하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자, 좋은 사람 만나시고 그리고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많은 걸 성취하시라고 제가 따로 적어서 달님께 이번에 신월에 물병자리 신월에 여러분들 거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러면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가족 만나서 즐거워하시고 자, 그리고 이왕이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겪어야 하는 거면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겁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명절 되시고요. 그리고 새 봄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타로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먼저 양자리부터 자, 총운과 금전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자, 그리고 조언 카드까지 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 총운은 자, 그리고 금전운은 그리고 연애운은 연애운은 금전운, 연애운 그 다음에 좋은 점 러버가 뜨네요. 자, 그리고 나쁜 점 그리고 조언 카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뽑았습니다. 우선 총운으로 보면 양자리 여러분들 보면 이게 다양한 시각으로 보라는 컵 카드가 뜯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이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에 맞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은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시고 여러 사람의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총운은 뭐냐면 나만의 생각이 바른 것은 아니다. 세상을 다른 시각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한다. 자, 그런 총운이 우선은 뜯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재지 말고 자, 그리고 미루지 말고 자, 그리고 재지 말고 그리고 어쨌든 열심히 노력 열심히 그냥 내 마음먹은 대로 그냥 전진하면 되는 어떤 금전운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가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람들 앞에서 약간은 뭔가 망신당하는 카드로도 볼 수 있겠죠. 왜? 삐에로가 왕을 약간 조롱하는 거기 때문에 연애운에서는 봤을 때는 어쩌면은 내가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좀 창피해하거나 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근데 다양한 생각으로 세상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마음으로 조금 창피하거나 약간 부끄럽다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연애운입니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 자, 그래도 자, 좋은 점은 뭐냐면 남들 앞에서는 조금 창피하다 하더라도 좋은 점은 뭐냐면 러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쓰담쓰담이 필요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고 안아주고 하는 카드가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쨌든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조금 창피하고 남들 앞에서는 창피하고 부끄럽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오히려 더 좋은 어떤 쓰담쓰담 에너지가 좋은 거다. 좋다. 안아줘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자, 그런 카드가 뜯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나쁜 점이라면 권태예요, 권태.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를 취하시고 이게 지금 완전히 상반되는 거거든요. 이 권태에 빠져있는 것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안 좋은 점은 일상생활의 권태 생활적인 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치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올리셔야 돼요. 왜? 이거는 나쁜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에너지를 올리셔서 약간 새롭게 뭔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에너지를 주고 자,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드도 얼음여왕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닫힌 문을 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양자리 여러분들 원래 양자리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음의 내 마음속에 있는 얼음을 깨버리고 양자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어떤 견해 차이와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사랑하자 자, 일상의 권태로움에서 좀 벗어나서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카드가 이번 주 양자리 분들에게는 자,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되죠. 자, 황소자리 분들 제가 또 한 번 볼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자, 화를 내고 도망가는 거죠.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회도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연회도 심판받는 거고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 자, 그리고 조언 카드 자, 이런 카드가 나왔죠.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보게 되면 이번에 명절이 있어서 아마 조금 마음을 서로 다칠 우리 부부들은 그런 거 잘하죠. 서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바쁘다 보니까 우리 집 간다 너희 집 간다 이러면서 마음이 좀 상할 수 있는 운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 먹지 않게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황소자리로 보면 이거는 엄마가 아이를 엄마 아이가 엄마를 벗어나서 뛰쳐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쩌면 분노의 표출 화가 난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난다라는 어떤 의미가 좀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황소자리 분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가고 싶다 그리고 내지는 결별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화가 나서 이 애들 기회가 막 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자, 그런 카드인데 어쩌면 화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천여자리 여자가 이 남자를 보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여자가 무섭기는 하지만 원인은 이 남자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금전을 두고 서로 약간 다투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전운이 약간 시끄러운데 원인은 내가 제공했을 수도 있다. 서로의 서로 쌍방에 어떤 원인 제공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전운에서는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조금 약간 말썽 그리고 서로의 다툼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운에서는 남한테 심판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좀 화나는 카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연애운에 대해서 네가 잘했니? 네가 괜찮니? 안 괜찮니? 자, 이런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뭐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면 그냥 이렇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리시고 어쨌든 연애에 대해서 약간은 말이 좀 있을 수 있다. 서로서로 자, 그런 카드가 연애운에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좋은 점은 뭐냐면 나는 엄마도 되고 여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한쪽에 집중해서 뭘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두 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어떤 감정적인 면도 놓치지 마시고 여자로서 아름다운 면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시는 게 이번 주의 긍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친정 가고 시댁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부수수하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깔끔하고 예쁘게 해서 가야 되겠죠. 이게 좋은 점이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나쁜 점은 너무나 계산에 재듯이 재는 것이 이번에 나쁜 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금 전략가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너무 재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무 재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재지 말자. 그렇게 그게 나쁜 점이기 때문에 자, 좋은 카드는 자, 기억의 여신을 상징하죠. 그래서 고향 땅 예전 그리고 예전에 어떤 기억들 감정을 되살리자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화가 나고 다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 옛날에 사랑했던 감정들 고향 땅과 관계된 것들 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베이스에 깔려있는 감정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황소자리 분들 어쨌든 그래도 이번 주에 약간 화가 날 수 있다. 자, 그거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는 대극의 통합이네요. 좋은 카드죠. 같이 행복해하는 카드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그 다음에 좋은 점 자, 그리고 나쁜 점 자, 그 다음에 그거 조언 카드 자, 초문으로 봤을 때는 가족끼리 단란하고 그리고 남녀가 식구끼리 다 행복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명절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화합하고 그리고 잘 지내고 가족과 관계된 일에서 화평한 어떤 카드가 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 식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화합하고 어떤 좋은 기운이다. 이번 주 기운 자체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놀라는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 이 그러니까 무사죠. 양자리에 무사하고 그리고 이 순진한 유니콘이 서로 약간 대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에 대해서 조금 놀랄 일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 자신의 어떤 신용 자신의 지출할 것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번 주에 우리 쌍둥이 자리 구독자분들 금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이번 주에 좀 체크해보자 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는 날아오르는 카드죠. 자, 그래서 재생, 회생 자, 안 될 것 같으면서 다시 이어지는 관계 자, 그러면서 뭔가 재회와 약간 또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재회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게 과거에 금거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금거가 돼서 새로운 만남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전에 사랑의 기억을 털어버리고 다시 만나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생, 회생 그것과 관련이 있는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마,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다른 생각 재지 말고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냥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면 이번 주가 자, 긍정적인 측면이 될 거고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카드는 부정적인 측면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약간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것을 내가 잘 알아듣지 않고 서로서로 뭔가 갭이 있는 것 이거하고는 조금 일치되지 않는 면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남의 어떤 말을 들어주거나 어떤 고백을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쁜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남의 고백을 듣거나 말을 듣거나 했을 때 우리 쌍둥이 자리 구독자분들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자.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카드로 치면 너는 너만의 매력이 있다.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 이 카드가 좋은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의 좋은 점에 대해서 조금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자신감 지적인과 아름다움은 각계에 가진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 나만의 나도 분명히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는 게 이번 주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나도 멋진 사람이다. 자존감을 가지자. 그게 쌍둥이 자리일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총문으로 봤을 때 어쨌든 사람들과 화합되면서 자, 긍정적인 기운 이번 주 좋습니다. 거기에 어쩌면 남을 좀 이해해주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면 더 긍정적일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자리는 뭔가 기도하고 사업적인 것과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것과 약간 좀 관계가 종교적인 것과 조금 관련이 있죠. 요것도 조금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개자리로 치면 지금 개자리들이 8호 카드로 치면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온 거예요. 자, 초문으로 보면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자, 그리고 나의 이론을 내세우는 것 까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종교적인 내용을 듣고 자, 고런 카드가 요 개자리분들에게 뜯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내지는 주위에 높은 분들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거나 영향력을 주거나 고런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성은 굉장히 큰 카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윗사람과 자, 그리고 높은 분과 자, 그리고 가족 중에서 조금 높은 사람들과 요런 것과 자, 관련이 있다. 그리고 종교와 또한 관련이 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지금 물러나 이게 지금 물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종교예요. 만약에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저 개자리분들은 기도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약간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보류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물러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전운은 지불을 하거나 받을 거거나 그게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 연예운에서는 이 카드는 소식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의 소식이 연애 소식이 온다. 자, 계략적으로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연예운에서는 소식이 온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남자가 멋진 카드죠. 그래서 권한 있는 남자 권력 있는 남자의 어떤 권한을 상징하는 카드가 좋은 점에 뜻기 때문에 이 남자의 영향력들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나쁜 점은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너무 빠른 시도 너무 빠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전통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시도나 뭔가 빠른 것은 이번 주하고 좀 맞지 않는다. 계자리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좋은 카드로 봤을 때도 이 삐에로가 지금 왕을 희롱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계자리 분들은 윗사람 위에서 하시는 일들 자,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 긍정적인 어떤 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운은 종교 윗사람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가정의 위에 뿐 이런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계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총운은 사자리 분들은 누워서 쉬고 있죠. 자, 그리고 금전도 생각이 많은 거고 사자자리 분들이 총운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이상하게 맘상할 일이 많은 거 맘상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총운으로 보면 사자자리 이 지금 남자가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죠. 왕이 왕이 옷 벗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고 자,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템포 쉰다. 자, 그리고 조금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 휴식한다. 자, 그리고 관망하자. 그리고 조금 있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휴식을 취하면 이번 주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심도 깊게 금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출은 조금 상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추석에 써야 될 거 아니, 설에 써야 될 거는 쓰겠죠. 그래서 금전운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한 주다. 이번 주에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맞물리면 약간 헤어짐과 헤어지지 않은 그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어떤 좀 비교하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다 납니다. 나가 되거나 그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시켜서 인정시키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부분 그녀의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다 통합시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연애운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긍정적인 측면도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것이 내가 가진 뭔가를 보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뜯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게 누군가 누군가에게 속임수를 쓰는 카드를 상징하는 야바이꾼 카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약간 속임수를 쓰는 카드인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정면돌파 자, 그리고 꼼수 이거 이번 주에 쓰지 말자. 그러면 차라리 쉬어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꼼수 쓰지 말자.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마음이 지금 상하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상한 거잖아요. 근데 인정할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조금 이번 한 주는 한 템포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잃은 것과 얻은 것에 대해서 조금 만약에 잃어버렸다 하면 조금 정리를 해서 그냥 털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 쉬어가는 어떤 그런 웁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천여자리가 되죠. 자, 천여자리 또 한번 볼게요. 자, 천여자리는 또 이게 드라퓨라가 나왔군요. 금전운에는 또 이 천여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가 서로 싸우는 게 또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싸움의 카드죠. 그래서 초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드라퓨라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얘가 태양이 뜯는데 계속 얘가 뭘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가자 라는 카드입니다. 집으로 가자 포기할 건 포기하자 그리고 이미 때는 늦었을 수도 있다 이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자 늦었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늦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거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찾아 헤매는 것 집착하는 것 거기에 대해 생각을 계속하는 것 그게 어쩌면 헛수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 연관돼서 들어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것의 생각에 꼽히거든 어쩌면 이거는 헛수고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제자리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을 금전운에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없는 한 주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소식이 좀 지체되고 소식이 안 올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소식이 늦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연애적인 면에서 보면 서로서로 견해가 틀리거든요. 자, 그래서 견해가 틀린데 서로와 서로는 지금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 너의 입장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서로 서로 좀 대화하고 서로 입장을 좀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가 연애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표시를 하세요. 내가 섭섭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전부 다 표시를 하는 게 좋은 금전운이 뜻습니다. 좋은 연애운이 뜻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자, 그렇게 읊혀갈 수밖에 없지라는 거를 조금 인정하는 것이 이번에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뭐 설레이지는 않더라도 편한 관계가 어쩌면은 생활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그런 카드가 떴어요. 약간은 권태로움 거기에다가 일상의 반복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카드가 뜯고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은 예전에 대한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예전은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라는 그거는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했었고 이런 감정을 느꼈었고 이때는 이렇게 했었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현재가 계속 불만스러우니까 어쨌든 이거는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버리고 현재에 대해서 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드라큘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조언 카드는 어쨌든 서로 지금 대립된 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자리와 천칭은 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틀린 면을 인정해주고 거기에서 다시 다시 가야 같이 가야 할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서로를 서로를 알고 그 다음에 서로를 인정한 다음에 다시 갈 것 다시 서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은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자,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직시하자라는 어떤 카드가 자, 전자리 분들에게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칭자리가 되죠. 자, 전자리의 총우는 자, 누군가를 내가 계속 돌봐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전우는 같이 가는 거고 연애호에서는 기다리는 거고 자, 좋은 점은 또 돌봐주는 거네요. 나쁜 점은 자, 그리고 자, 조언 카드 자, 총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내가 누구를 돌보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을 상징하는데 요거는 물론 엄마가 아이를 돌보니까 자, 긍정적인 측면인데 요거는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자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아이를 돌보는 거거든요. 그게 엄마의 임무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 카드는 보게 되면 어쩌면은 내 아이 내면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내가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너무 그를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내 자신에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한테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천칭자리 운세인데요. 그러니까 돌보는 거는 내가 그를 위해서 돌보고 있기는 한데 어쩌면은 내 만족을 위해서 돌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이 카드의 내용입니다. 이상하게 말하다 보니까 점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궁극으로 내 자신을 돌보자 카드가 이번 주에 우리 천칭자리 분들의 운세입니다. 그래서 총운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좀 돌보자라는 카드가 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은 좋죠. 가정과 결부되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은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부부가 같이 쓰거나 연인과 같이 쓰거나 좋은 곳을 가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금전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생각이 많은 거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어떤 운명적인 것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기다림 그리고 몰입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 그게 이번 주 운세로 뜯고요. 연애운으로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자,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긍정적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어질 수 없죠. 이거는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글을 사랑하고 자, 글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내가 액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 글을 위해서 글을 돌보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글을 돌보는 건데 그게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사실 말이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액터 그러니까 내가 배우처럼 보이는 그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나의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카드 뭐냐면 내가 바비인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카드도 뭔가 남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나의 진정성이 없는 것 또한 이게 이 카드가 상징이거든요. 원래는 이 카드는 바비인형이 되라는 소리인데 이 좋은 카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내 마음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안을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 뭘까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번에 천칭자리 거는 자꾸 해석하다 보기 이상합니다. 어쨌든 총운으로 보면 천칭자리는 돌봄과 관계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나의 돌봄과 관계가 있고 거기에 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궁극으로는 안아주고 돌봐줘야 된다. 자, 근데 나를 진정으로 보여주자로는 카드가 천칭자리 분들에게는 뜯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칭자리 분들 자, 정칭자리 분들은 하늘을 보고 나아가고 있죠. 자,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전에는 소식이 오는 거죠. 자, 자, 자 자, 이렇게 되죠.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 꿈꾸는 처리카드거든요. 그럼 쌍둥이 자리와 물병자리는 서로 이해하고 뭔가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지금 여기가 끊겼는데 하늘을 보고 가고 있죠. 어쩌면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이번에 상황은 실수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이걸 잘 건너가게 되면 분명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칭자리 실수 속에서 얻어지는 뭔가 성장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우선은 주 키워드가 되고 고향을 가시거나 어디를 가실 때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 정칭자리 구독자분들 좀 계시죠? 그랬을 때 이거는 조금 실수 끝에 고향 땅에 가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옮겨갈 때 조금 조심하면서 이번에 가자. 약간은 기름이 모자란다든지 빵구가 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선물 사놓고 안 가져간다든지 그런 거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움직이자. 분명히 움직이는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수 끝에 뭔가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키워드가 정칭자리 분들 뜯고요. 금전의 소식 오죠. 그래서 뭔가 보너스를 받거나 좋은 어떤 금전운을 상징한다. 이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애운으로 보면 그 남자의 어떤 권위 남성의 남성의 어떤 권위 남성이 가진 어떤 기질들을 인정하게 되면 좋은 어떤 연애운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왕이에요. 왕. 자 그래서 사자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남성의 권위 남성의 멋짐 를 인정해주면 굉장히 좋은 카드다. 연애운에서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이번 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누군가 고백함 이게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고백하는데 너의 입장 차이와 나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사람들과 연인들과 부모와 나와 어떤 면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자라는 게 긍정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답답합니다.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약간 답답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고 그래도 기억의 여신이고 잘 베푸는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자라는 감정을 가지면 이번에 청갈자리 분들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총문으로 봤을 때 이 카드가 뜯기 때문에 움직일 때 조금 주의하자. 그리고 약간의 실수 끝에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라는 거고 그 속에서 약간 내 내면의 직관에 의지해서 어떤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답답하지만 사람들과의 서로서로의 관계성을 인정하게 되면 좋은 안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사수자리 사수자리분들은 이게 뭡니까 약간은 끌림 중독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됐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떼죽으로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 폴라리타로 카페 대표님 사수자이신데 엄청 손님 많이 올 것 같죠. 신도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도 자기의 어떤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어떤 주관들을 많이 넣는 카드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사수자리 초문으로 보면 요게 포르노그라피를 상징하거든요. 어디에 메여서 곱혀서 서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우리 신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메여서 우리 오는 곳을 상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은 어쨌든 뭔가에 중독이 되거나 메여있거나 조금 그럴 가능성이 이번 주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는 게 되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어떤 곳에 가서 기부를 하거나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영화관을 가거나 뭔가 관람하는 곳에 어떤 것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쪽에 금전우는 상당히 원활하다. 그 다음에 연예운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어디 이것도 관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관념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진 관념에 대해서 약간 메이는 거죠. 메이는 거죠. 관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봉사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분석하고 약간은 노력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번 수요일에 마시면 좋으실 것 같고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둘 사이의 문제는 둘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뜻습니다. 여기도 둘이고 여기도 둘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문제는 둘이서 해결해야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어떻게 한다 나만의 매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굳이 남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나만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이번 주에 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우는 어쨌든 뭔가 메인 거 자 그리고 어딘가에 조금 메여가는 것을 상징하게 되고 거기에 타인의 세력보다 둘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만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이번 주 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그래서 염소자리의 총우는 아이고 이번 주에 엄청 염소자리 걱정하는 카드입니다.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염소자리는 원래 책임감이 강하신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지금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카드죠. 근데 이거 조금 고민을 떨쳐버리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한 나머지 지금 이게 굳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설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내 일상생활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아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가오는 대로 임하시면 됩니다. 오늘 살고 내일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가겠죠. 어쨌든 그래도 이번 주 운세가 카드가 걱정이 많은 운세 카드가 뜯습니다. 그렇게 되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지난 것에 지난 것을 좀 중의여기자 새 것보다는 새 것보다는 지난 것을 좀 중의여기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 지출을 할 때 지난 것 지난 것을 뭔가 투자도 지난 것 그리고 새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주 금전운으로 뜯고요.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는 이거 아가 카드죠. 그래서 아가가 만들어지는 것도 되고 연애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카드가 연애운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쓸데없는 노력이 될 수도 있다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를 위한 어떤 좋아 그가 막 그를 뭐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화가 났잖아요. 그걸 풀어주기 위한 어떤 방법들 그게 사실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관망하고 있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막 그를 위해서 내가 제수처를 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태도로 이번 주에 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염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총은 어쨌든 다 같이 화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인보다는 가족을 위주로 해서 뭔가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가 가족 가족 다 같이 가는 가족을 위주로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속에서 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리고 어 뭔가 끌려 끌려가는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 자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번 주에 보게 되면 자 그리고 조언 카드로 보면 자 요게 전사와 유니콘이 나오게 되는데 얘들은 서로 놀래키는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순진함과 이 전사의 모습이 서로 만약 화살을 날리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놀라는 사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놀라지만 궁극으로 남녀의 사이를 상징하기 때문에 놀랍지만 나중에 어떤 사랑하는 관계나 좋은 관계가 되는 되는 게 이 그림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분명히 긍정적인 게 될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너무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놀라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이번 주에는 가족을 가져오기 중요하다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병자리가 되죠. 음 물병자리의 총운이 또 물병자리답게 진짜 물병자리가 떴어요. 이번에는 물병자리가 떴죠. 물병자리의 총운은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랍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이 그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리고 이렇게 막 하트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자. 라는 카드가 뜯고요. 자 거기에서 금전운으로 보게 되면 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어떤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 금전적인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전과 다른 형태의 어떤 금전적인 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책임감으로 채찍질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는 아마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애의 어떤 책임감 때문에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어떤 채찍질 하는 카드입니다. 연애의 마음이 좀 아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부부를 상징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내면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도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부의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도 좀 신경 쓰자라는 게 되고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게 계속 배우고 수련하고 교육생으로 임하는 뭔가 그런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되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나에게 뭔가 전하는 게 어쩌면은 이 시각으로 봤을 때 굳이 그게 바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정된 어떤 위에서 지시하는 것 그게 어쩌면은 긍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카드가 이 카드로 뜹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불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이거 똑같이 이 물병자리 어떤 카드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게 좋은 카드이 때문에 안될 것 안된다고 안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면서 열심히 임하자라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될 것 같지만 다시 그곳에서 뭔가 싹이 나서 다시 날아오르게 되는 게 불사조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뜹습니다. 총우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자. 그 다음에 어쩌면 안될 수도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는 나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분의 정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요게 물병자리의 전체적인 어떤 이번 주 문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가 되죠. 자 봅시다.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총우는 같이 가는 거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묵고기 자리는 총운으로 봤을 때는 서로 같이 가는 거죠. 연인끼리 남녀가 같이 어디를 가거나 집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같이 가는 건데 요건 어떻게 된다 남자가 여성분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믿음을 줘야지 많이 이 꽃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죠. 요 계단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서로 같이 가는 거니까 어쨌든 같이 간다. 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서로 임하자 요런 카드가 뜯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번 주에는 뭔가 결과가 나오거나 완전 어떤 것이 아니고 조금 한 템포 물러나서 생각해보자. 한 템포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지출하지 말고 자 이건 종교적인 곳에 지출하는 거죠. 지출하지 말고 조금 뒤에서 관망하자라는 카드가 뜯고 연애적인 면에서도 예전의 기억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섭섭하거든 옛날의 기억에 기억에 집중해서 서로 사랑하던 것들 그리고 그게에 대해서 추억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보면 사랑의 기억이 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한테 조금 의논해보는 것도 괜찮고 윗사람을 믿어라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시설과 관계 깊은 것도 되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이고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게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주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자 그리고 조언은 뭐냐면 약간 이게 일상을 조금 탈출할 필요가 있다. 같이 가게 되죠. 그러면 물고기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혹시 되게 되면 조금 여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바람을 쉬거나 옛날의 기억을 좀 떠올리거나 애정운으로 옛날에 우리가 같은 좋은 장소를 좀 같이 가거나 그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자리의 청운으로 보면 어쨌든 둘이서 같이 간다. 자 그래서 권태기를 조금 탈출해보자. 그리고 뭐 가족이라든지 윗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이번 주에 조언을 구하면 좋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예전에 어떤 좋은 감정들을 내면에서 한번 떠올려보자 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1월 20일에서 1월 26일까지 설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관한 일이거나 일이 바쁘면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런 카드가 또 많이 뜯거든요. 자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날짜는 계속 계속 지나가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도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가족들 만나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